와! 날씨 찌기네 오빠. 날씨 찌기지? 와! 너무 좋아. 여의도도 너무 오랜만이고. 여의도 한 100년만에 온 것 같은데? 하늘 너무 좋아. 이렇게 삐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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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오. 해가 이렇게 찢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 자, 어디로 가야 하옥? 저쪽. 저쪽은 원래 사람들 이렇게 많지는 않아. 오늘 하얀색 티셔츠가 잘 어울리군요. 예뻐? 아주 예쁘군요. 아주 여자친구 룩의... 아니, 와이프지? 아주 와이프 룩의 정석을 입고 왔구만. 흰 티에 청바지. 그럼! 자, 돗자리 깔고 밥이나 먹자. 네. 가자! 우와! 내가 손에 올리고 있어, 방금? 그런가? 뭔가 한강만 오면 행복해져.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메나탄 같지 않아? 맞아. 가봤어? 예쁘지? 응. 오늘 점심? 뭔가요? 작은 거에요. 이렇게 하고. 마치오~! 오이. 좋다? 응. 와 이거 나춘다 뭐야 이거? 감자야? 나춘같아 이거 소프트 타코라고 하는거야 오빠 무슨 타코? 소프트 타코 그 빵이 부드럽다고? 맛있나? 뭐 들어가 있어? 고기, 치즈, 양고추 눈 안 부셔? 살짝 애기 찍어봐 귀여워 희한하게 요즘 아빠랑 뛰어놀고 있는 애기들 보면 애기 가지고 싶더라 뭐 그런 날이 오겠지? 우리도 무조건 딸라야 돼 첫째는 무조건 딸려야 돼 그래 뭔가 이렇게 애기사리도 있고 설레 활기차다 날씨가 좋으니까 딱 활기차 사람들이 음 맛있어 우리 이렇게 맨헤허 왔으니까 외국음식 먹어야지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 드시는 음식이 다 외국음식 아닌가요? 또 내가 한국 아니라 한국인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 잘 먹네 오빠 오늘은 야구구 느낌으로 그러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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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야구를 못 보러 갔다 농구 보러 가자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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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부산에 다시 농구팀 생겼어 진짜? 응 도망갔잖아 다른 데로 도망갔지 오빠가 중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팀이었는데 도망갔어 저 차량이었어? 응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보려고 줄 서있고 막 그런 거 이해 못 했거든 그래? 그때 처음으로 이해 봤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손 이렇게 탁 파이파이브 해주면서 왔는데 그 날 미치겠더라 진짜? 우와 나도 나도 그게 기본 알지 각 하늘을 강하늘 타수 타수 강하늘 둘 타수 한명 타수 왜 너무 그리는거지? 무조건 내 남편이지 잘 던지는데? 잘 던지는데? 갚치면 안되는거구나 응 항상 운동은 갚치면 안된다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이케 오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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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글러브 없이 잡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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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이 좀 좋네 그래? 응 자 수비 디펜스 연습 오오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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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잡네 하하하하 헤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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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삼성 야 팔자 좋네 편안하시군요 추웠어 뭐 드세요? 광라면이 3,200원이야? 자기야 여기 한강이야 집에서 먹을까? 야 여기서 먹어 뭐해? 2003원? 흥분하지 말고 맛있겠구만 러시아에서 한국 도시락 되게 유명한가? 도시락? 계속 어디 갈 때마다 변화전으로 박스도 이미 돼있고 저기도 먹었어? 어릴때부터?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자기야. 표정이 굉장히 좋아졌다. 알잖아. 살짝 살살해주면서 그걸 너무 먹는게 대박이지? 많이 물어. 잘 먹겠습니다. 아니, 표정이 기가 막힌데? 아니, 아까 배 안고프다며. 아직 배 안고픈데? 바람은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지. 하늘도 찌개고, 날씨도 찌개고. 라면이 찌개네. 진짜 맛있다. 자기 말한 대로 살짝 쌀쌀해지고 뜨거운 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맞아. 어머. 어머나. 어머. 뭐야. 어머. 어머. 안녕. 노은이 alde. ychadores 갖고 있어. 안녕. 부모 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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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het aussi. 전enan gucklerini 춰vere exterioryan table. 가고 사람 아니야. 가봐. 그런 노래가 있어. 노래?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 내 목소리 너무 좋아.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근데 오빠가 제일 좋은 점 아마 목소리일 것 같아요. 뭐 멋있는 것도 멋있대. 아 그렇게 좋아? 지금은 좀 떨어졌어. 지금 이름. 난 다 먹은 거야 벌써? 아 역시. 남자들. 아마아랑합니다. 네. 와줄까?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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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다. 좋았다. 좋았어. 좋아. 나의 영원하는 세상이라. 잠시만. 난 그 노래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 같이 같이. 고맙습니다. 그래. 그율이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라. 손쉽게 다다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니야.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의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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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선택받은 아이였다 Choose a child 오케이 두고 빨리 왜 봐 뭘 따라 이렇게 이러냐 이제 왔다 배도 보려고 오오오 이거 뭐 아 흘렀지? 오 잘했어 근데 나 좋은 반하는거 한국에 여기였어 왜? 여의도 딱 저녁에 친구들랑 놀고 와서 여기 왔거든 옆에 맞다 예쁘다 사랑인거 같지? 내가 이거 진짜 컴퓨터 모니터로만 봤는데 이제 이렇게 CG로 보잖아 그건 너무 신기한거 같아 되게 힘든 날이 많은데 여기만 하면 뭐가 그래도 나 한국에 살잖아 할 수 있어 그런게 근데 여긴 예쁘긴 예뻐 예쁘고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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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